감일지구의 문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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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립합니다. 23년, 24년, 25년 차근차근 추진하면서 가밀 지역의 주민들의 삶의 질에 기여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복업 청소의 두 번째 의미는 우리 가밀 지역 주민 공동체의 공동체성을 강화하고 높이는 것입니다. 이 안에서 청소년들, 우리 어린이들,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이 함께 이 시설을 이용할 것입니다. 네, 세 번째 의미는 민간협치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. 3대 생활 인프라의 첫 단추, 가밀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, 민간협치의 중심, 이 세 가지 의미가 공공복합청사의 기공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1, 발판!